이번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이 구름만 지나는 날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수요일인 24일에는 강원도 영농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 동안 서울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 정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만 지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11예보였습니다. 11예보였습니다.